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ps 장한소연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줄넘기의 장점과 줄길이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줄넘기의 기본 자세와 기본 동작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 기본 자세입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그리고 팔은 팔꿈치를 몸에 가까이 붙이고 손은 허리 높이로 그리고 이 손은 자신의 허리보다 살짝 앞으로 하면 줄넘기의 기본 준비 자세가 됩니다 줄길을 Lee 킬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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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